가뭄을 대비해 완도 등 섬 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이 추진됩니다. 한국동어총공사는 하천이었고 물 저장 공간이 부족해 반성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완도 약산도와 청산도, 복일도, 옹진 장봉도 등 내기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지하수맥 찾기 조사에 나섭니다.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지하수댐과 지하수 함량 등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해 지역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.